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한오버 저 시내인 모양이죠? 네 한오버 시내입니다 한산하네요 시내가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방람회들은 다 취소됐겠네요 요즘은요 방람회는 몇년 전까지는 잘 되다가 올해 들어서는 아예 아예 사람들이 안오죠 그렇죠 코로나 영향이 한오버 방람회에 큰 타격을 주네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내에 보면 사람들이 마스크 안 한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독일 사람들은 글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너그러운 사람들 같아요 뭔가 아 네네 이게 너그러운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좀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잘 안 끼더라구요 음 그래도 뭐 영상으로 봐서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유로워 보이고 아우 지금 제가 네 네 뭐 러시아하고 한오버가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마스크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좀 다닐 것 같아서 네 네 다른 나라 찍으면은 마스크 때문에 음 여튼 건강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통화 드릴게요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